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해드린 뒤 한글 한마당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9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길이 건물 전체를 휘감은 상태에서 강풍이 불어 불소식의 역할을 했는데요. 불길은 산불처럼 잡혔다 커졌다를 반복하며 15시간 만인 오늘 오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배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울산 남구의 33층짜리 주상복합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7분쯤. 12층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건물을 휘감으며 옥상까지 번지는 데는 3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 불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포함해 아파트 주민 9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철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연기를 과다 흡입해 중상자로 분류됐지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울산엔 일본에 상륙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초속 10미터가 넘는 강한 동풍이 불면서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발코니가 없는 주상복합의 특성도 불길이 빠르게 번지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면서 쓴 가연성 접착제가 불소식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는 과정에 가연성 접착제가 강풍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연소 확대가 급속하게 되지 않았나 결국 불은 15시간 40분만인 오늘 오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합동 감식에 나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